안녕하세요. 임성진입니다. 새해가 왔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선생님께서는 KBS 연기대상 1회에서 대상을 수원하셨습니다. 아 1회 대상 수원이네. 제가 영광입니다. 맨날 훈련을 받았던 위치장이시인 목표에서 영광이에요. 그렇습니다. 1회 연기대상 받았을 때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벅차고 그야말로 기뻤습니다. 제가 1회 연기대상을 받은 다음에 2회 연기대상 땐 MC를 맡아서 우리 주사오톡처럼 진행을 하는 것으로 튀어나옵니다만